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의 주린이 MC 원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자이크라는 종목 가져와 봤어요. 어떤 기업이죠? 자, 모자이크. 모자이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이 기업은 조금 그 이미지랑 동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농업 관련 기업이고요.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산, 칼륨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소와 인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지에 쉽게 부족해지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의 원료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모자이크의 경우에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걸 글로벌 40개국에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고 주로 미국과 브라질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모자이크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곡물 가격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업 관련 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모자이크에게도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매출 대부분이 미국과 브라질에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나라가 대두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수출하는 대두가 주로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중국은 대두를 돼지의 사료로 활용해서 양도내,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키우는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글로벌 돼지고기 소비량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두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에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 사육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 추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에 대한 중국 내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모자이크의 실적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떻게 나와요? 작년 한 해 모자이크의 총 수익률이 135%일 정도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강한 분기 실적을 기록해 왔습니다. 2021년 1분기에도 장기적인 비용 구조 개선, 글로벌 비료 수요 증가, 공급 부족 등의 복합 요인으로 인해서 강한 수익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봐도 매출 추정치가 11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후에 연간 평균 성장률은 5%, 에비타 멀티플은 8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비타 마진율은 현재 2024년까지 1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 동력은 뭔가요? 중국의 대두수요 기대감 외에도 최근 대부분의 공물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이미 능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농업의 칼륨 사용량이 권장량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향후 공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료 사용이 늘어나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모자이크의 향후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타사에 비해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수익률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의 재정상태는 어때요? 경영진에 따르면 현재의 모자이크 전략을 유지했을 경우에 2023년까지 에비타가 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총 에비타 13억 달러보다 50% 이상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자본지출을 2025년까지 8억 달러 정도 절감할 계획이고 강한 인여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감된 현금은 정기배당을 지급하고 초과 자본을 주주들의 환원 정책에 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요즘 너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모자이크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원료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좀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모자이크는 앞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다하는 수직 통합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황과 암모니아 원료의 가격 인상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중국 외 지역으로 판매를 다각화하면서 가격 리스크를 상당히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인산업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서 산업 전체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옥수수, 콩, 야자유들의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상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의 인산업 관세 부과는 올해 수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현재 모자이크의 운영 마진율이 8.6% 그다지 높지 않고요. 배당 수익률은 0.7%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뭐 어디 가서 이거는 그래도 배당이 좋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마진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터하지 인산염 갱도라는 곳에서만 의존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홍수가 난다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런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에스터하지 갱도를 폐쇄하고 콜로세이 갱도에서 내년 또 3월까지 생산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다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 운영 비용이 상승하고 수익이 감소할 것은 불가피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 강화를 위해 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에 따르면 현재 톤당 20에서 25달러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고요. 생산 최적화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모자이크의 주가만 보면 올해 5월까지 좀 강하게 올라와서 최근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분명히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가의 조정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곡물 수요는 지금의 현재의 강력한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좌우할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료 원료 생산 기업인 모자이크였습니다. 곡물 수요와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서 모자이크가 견조한 성장을 이뤄냈다는 내용의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자이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